으아아아아하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도도지 입니다 오늘 할것은 마인크략프로 también Play Station éd eson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인크랩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활공만 했는데 이번에는 미니게임 두가지도 있고 미니게임 세가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야생같은가요 건축도 할 수 있고 일단 적당한 평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무로 너무 가득해서 오 저기있다 적당해 보이는 땅 보인다 높은 곳으로 올라오길 제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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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돼 어떻게 해야 달리더라 그게 아니였어 오케이 여기서 시작합시다 오케이 달리는 방법 알아냈다 오케이 자 저 야생을 할텐데요 야생의 기본이 뭘까요 나뭇캐기 제가 알고있는건 이정도입니다 여기서 생존하고 걱정마세요 저 뭘해야될지 알아요 걱정마세요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제가 많이 못하면 그럼 진짜 죄송해요 여기있다 하나 어 아 맞다 어 어떤 나무 종류지 오케이 그리고 한 그리고 호 호 호 호 그리고 띡 띡 오케이 됐다 나무 막기 버리려는 의도 아니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왜 계속 그 버튼 누르기도 하지 오케이 일단 잔디 좀 치우자 이거 너무 난리야 너무 난리야 좀 적당한 넓이의 공간에서 오케이 음 한 작업대 한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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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건 현재 꽃갱이와 한 자기를 보호할 근접무늬 나무를 더 캘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더 캐야되니까 지금은 나무가 부족해서 나무가 많 나무가 많을수록 좋아요 예 나무가 더 많아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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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티다 저 나무 방문하게 해주라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도 또 막 너무 오래걸릴거라는 너무 오래걸릴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25분이 되면 그냥 바로 녹화 꺼버릴테니까요 바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녹화를 꺼버릴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마인크랩트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되시는 사람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계속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야 채널이 살아요 아 근데 공간이 너무 없어 공간이 너무 안나니까 여기 안에 나무 있지 고작 하나밖에 안되지만 이걸로 쓰면 이렇게 오케이 일단 우선 땅 좀 파자 땅 좀 파 파 파기 좀 좋을만한 곳 한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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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부터 파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흙 흙 흙 흙 흙 오 오케이 오 뭐야 샤프트 석탄? 샤프트 석탄이야? 와우 오케이 기다려봐 석탄 잠시 기다려봐 기다려봐 석탄 1 1 오 이거 꽤 재밌네 이 마인크랩트 약간 약간 원시시대부터 요즘 시대로 약간 진화를 하는 오 철? 저거 뭐야? 저 철인데? 우와 뭐지? 자리를 잘 잡았네 와 운이었다 운이다 운 운 폭발 운 폭발 근데 저는 횃불로 횃불로 아니 석탄으로 횃불 만들지 않겠습니다 석탄을 아껴두고 그리고 일단 돌국경을 갖고 와야되겠다 음 돌좀 많이 캐자 돌좀 많이 캐 오 이건 거의 아는 야생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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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은 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제법 있는거에요 우리 절 보호할 무기가 진짜 잔뜩 필요해요 여기 밤이 되면 몬스터가 나올거에요 한 오케이 이정도 많이 챙겼어 아니 나 왜 계속 이거 누르게 되는거지 오케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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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케이 음 음 오케이 이 정도 한 이 정도 그리고 우리 한 화로 한 두개 정도 두개 정도 그래 좋아 오케이 네 네 네 네 음 한 다섯개 정도 넘어져 그리고 으흠 여기 상자 하나 만들어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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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상자 하나로 부족해 상자 하나로 부족해 너너너너너너넣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내가 뭐지 오케이 하나랑 부족해 오케이 자 두개 오케이 난 아이템들 여기 다 보관해놓읍시다 왜 진도 지도 죄 인원 오케이 좋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쓥 저 스스로도 횟불 만들 수 있어요 나무를 이용해서 오 씨앗이다 좋아요 씨앗도 좋아요 씨앗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스킨을 바꾸는 방법을 몰라요 스킨을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다 됐다 이렇게 한 이렇게 여기서 횟불 잔뜩 만들죠 잔뜩 횟불은 어디있냐 오케이 횟불 여깄다 다 만들죠 다 만들어 오케이 한 20개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돌꽃갱이 만들기 돌꽃갱이 돌꽃갱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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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겐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바뀌는게 너무 위험한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에서 살 지하에서 살려고요 지하 이런 적당한 넓이의 동굴을 캐고 집처럼 편하게 살려고요 어 철 또 있네 이걸로 막아두고 잠만 음 철 아니지 어 철 아니네 아 나 착각했다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돌 돌게요 돌 막상막상 많이 캐 많이 캐 많이 캐 많이 캐 아야야야야야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한 허리판 하나 설치해 두면 예 한 이 정도면 공간이 너무 좁은거 보니까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죠 흠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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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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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한 이 정도면 적당히 넓을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천장도 넓히자 흙은 혹시나 해서 모아두고 이곳은 저의 단문간 임시집이 될거에요 임시 여기도 설치해두고 그리고 어두운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아니야 설마 벌써 뭐야 밖에 살짝 어두워진거 같다 오 마이갓 빨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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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동해야지 짐 짐 흙 안전한 곳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돼 빨리 빨리 걔네들이 나타내려면 얼마 안나왔다고 오케이 오케이 상자 터지면 아이템 폭발하겠지 오케이 빨리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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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은 다됐다 살짝 넓히다 살짝 넓히자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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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어허 당장은 안... 넣어도 되는... 당장은 넣어도 돼. 지금 당장은 넣어도 돼. 오케이 일단 넣어놓고 제가 필요한게 여러분들 양... 양털이에요. 저 침대를 만들어야 여기에서 안전하고 푹 쉴 수 있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양털 흰색 침대라든지 그래도... 현재 제 철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오! 경험치 레벨이 높아졌다. 예쓰! 제가 필요한게 단 하나 여기 가위 하나 가위 하나면 돼요. 가위 하나 나머지는 다 넣어요. 가위로 양털을 쉽게 깎을 수 있다는게 편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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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음... 지금은 밖에 나가기 너무 위험한거 같은데... 한번 훔쳐보자. 오케... 어차께... 뭐가있다... 안에 들어가자... 이 안에 들어가자... 나간다 해도 무기를 제대로 장착하고 나가야되요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쓸만한거 없나 여기? 쓸만한거 먹을만한건 없네 어쨌든 아직 배고프면 안깎였어요 언제 싸우게 될지 모르니 싸울 준비를 합시다 싸울 준비 지금 당장은 됐어요 오케이 돌고깽이 하나 더 만들어주자 일단 내구도 옹침 달았으니까 아앗 막떡이 하나보죠 됐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고 또 막떡이 보실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완벽해 지금까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야되는데 일단 아침이 되면 나가도록 합시다 아침이 되면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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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좀 더 깊이 캘까요 오호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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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밑에 깊이 내려가 깊이 내려가 오호호 오호호 좀 위험한데 여기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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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막아 둬 오호호 저기 좀 불안해요 오호호 당당하게 나옵시다 그냥 저에게 필요한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거 부족하... 충분할지 모르겠다 됐다 가자 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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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괴물 하나 있었는데 그런 괴물이 또 많을 거... 이거 뭐야 해볼까? 이거 뭐지? 아 코코아 열매 이거 얻어두는 게 좋겠다 한... 똑 똑 그 과정에 좀 식량 챙기기 싫어 농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어... 쟤 누군지 모르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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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누군지 모르겠다 일단 쟤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쟤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일단... 필요한 걸 챙기러 간 거니까 음... 일단 횃불 설치해요 횃불 주변에 횃불 설치하면 몬스터들이 이쪽으로 안 온대요 주변에 횃불 설치하면 몬스터들이 이쪽으로 안 온대요 물론 횃불 설치하면 위치가 두툭 나기가 더 쉽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안전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마인 캐릭터를 찍죠 오케이 지금 당장은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해요 여러분 오... 음... 일단 뭐 그 코코아 열매로 뭐 할 수 있나 코코아 열매 아니 코코아... 아 코코아 열매인지 씨앗인지 아... 쿠키를 만들 수 있네 아... 농사는... 농... 농사는... 좀... 물이다 물이 물이야 땀은... 좀... 좀 피과... 좀가... 아니 배고픔이 좀 깎았네 일단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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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아주... 넓지... 넓지 않은... 동네지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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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지는 마 그쪽으로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튀어질튀어 튀어 튀어 저쪽에 가고 오! 살짝 밝아진 느낌인데? 살짝 밝아진 느낌?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자 음! 해가 올라오는 것 같다 조금 더 높은 곳? 후오오오오오와 오! 뭐야 이거? 이따가 와야되겠는데? 좋은 것 같애 일단 저에게 필요한 아이템들 다 챙겨갑시다 흐읗흐읗 오케이 일단 일단 예 다음날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또 제가 보충할 것들 보충해야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구해야되요 저 슬슬 제 몸에 배고파 배고파하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은 몸 몸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가방도 오케이 여기 수박이네 오케이 수박 수박 이걸로 농사할 수 있어 일단 좀 수박 조각 하나 먹자 아니네 한 개 정도는 부족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흑흑 오케이 오케이 이것들도 쓸모있어요 아 감히 이 동네에 쳐들어오다니 개이..하네 이.. 감히 이 동네에 쳐들어오다니 응? 나..나..나 아직 무기 있어 나 무기 있어 덤비기만 해라 내가 우장창 달려두면 상대도 안 돼 오케이 일단 아 왜 이렇게 배고픈 빨리 달아 오케이 오늘부터 해야될 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씨앗을 얻냐 어? 어? 뭐가 이제 왜 이래? 어? 오케이 씨앗도 나와야 되는데 씨앗은 언제 나오냐? 아..밖에 계속 시끄러운 애들 있네 응? 이 주변에 아직 시끄러운 애들 몇마리 있어 나 방금 하나 처치하는거 봤지? 그럼 나 자신감 넘친다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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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누가 있나 누군가 있나? 이쪽이 왜 이렇게 밝아 네..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흫흫 어 이제 좀 안전해진 것 같아요 아! 방금 그 소리 어디서 났는지 알겠다 아우 뭐야 물고기다 이리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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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한마디 너는 살려줄게 너는 살려줄게 다 죽여버리면 그때는 또 먹을게 없으니까 일단 구우자 일단 석탄 하나 석탄 하나 아 계속 시끄럽네 그게 그 이유는 저는 알아요 오케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넣으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든 네 저 야생에 버티고 있어요 농사 시작합시다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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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농사하기 좋은 곳을 제가 확보해놔야 되니까 일단 여기 이쪽 구역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두고 하나 둘 이 정도 아 잠깐만 아 실수했다 여기는 여긴 많고 오케이 이제 내가 갖고 오기만 해야될 것들이 씨앗입니다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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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없네 나중엔 더 많아지겠죠 나중엔 씨앗 더 많아질거에요 한 씨앗 네 개 있네요 이렇게 좋아 좋은 소식이야 아 그 이상한 깨액 소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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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식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량은 이제 문제 끝 문제없어요 오 닭이다 닭이다 닭 닭 닭 닭 닭 닭 꼬꼬딱 오 뭐야 이거 오알이다 알 모아두고 나중에 농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농장 동물농장 같은거 여기 좀 동물 몇마리를 동물 몇마리를 가둬 우리를 만들어 농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쁜 생각 아닌듯 먹을거도 좀 생기니까 안심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랄거야 얘는 안간데 물고기를 얼마나 있나 보자 낚싯대도 구해야할 것 같다 낚싯대 양은 없나 양은 진짜 주변 없나 양 있어야 된대 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양이 이쪽으로 안오는거야 그러면 도끼도 챙겨가 도끼도 챙겨가 길을 방해할만한 나무들은 여기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선 더 안깨지네 흐읍 그랬듯 꽁 횟 야 야 뭐야 얻은거야 JA 으아 얻었네 내려가 ік 나무를 조금씩 없애서 좀 이 구역이 너무 좁어요 좁아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좁아요 나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좀 피해는 주는데 뭐야 이거 좀 다른 종류의 나무다 여러 종류의 나무도 없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 나무 철거 나무 철거 여긴 다 된거 같다 오 뭐야 사과 같은거 얻었는데 좀 빨간거 봤으면 사과야 사과 또 사과 또 얻었다 오 또 사과 또 얻었어 식량은 이제 문제없다 식량은 문제없다 수박도 있지 이것저것도 있지 이제 뭐 그냥 씨앗도 설치했으니까 오 뭐 작물같은거 작물같은게 자라날거에요 작물같은거 자라날거니까 아 다른 동물도 필요한 오 설마 이쪽에 있나 오 이쪽도 꽤 넓다 음 그래도 음 여기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해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는 여기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해서 저 이쪽에도 좀 오 양이다 양이다 아 막상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양이 나오네 샥 뚝 양탈 어딨어 어 저기 닭 아까 만났던 닭 저기 또 있고 양탈 깎았으니까 두개 정도 오 돼지다 돼지다 안녕 오케이 돼지고기 돼지고기 두개 양탈 얻었어요 양탈 얻었어요 얘 떠나면 안돼 오 소다 오 가죽이다 가죽 가죽도 좋아 일단 식량을 많이 모았어요 제가 폭력적이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게 버티는거에요 생존 네 일단 저희 여기 지하벙커 지하벙커로 내려가서 지하벙커로 내려가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기 농사는 잘 되어갈거고 어 아 맞다 저 물고기 다 됐네 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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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해 나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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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왜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나정도면 다 충분해요 이렇게 여기 다 넣으면 다 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자 됐다 네 자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다음에도 또 마인크래프트를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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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